설뱅님! 안녕하세요. 설뱅님이 제 짝꿍이래요. 너 막간한 상대를 만나보려는데요, 저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설뱅님 저보다 훨씬 잘하잖아요. 아니에요. 뿌언니 요즘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잖아요, 발로란트.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옛날에는 같은 티어였던 사람들이 발로란트 열심히 하고 점점 더 위티어로 올라가고 있다고. 수현우님, 소원우님 계신데 저도 같이 같은 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설뱅이는 좀 괴롭혀도 되거든요. 뭐? 그게 무슨 소리야? 나 사이퍼 할 수 있어. 헤드님 뭔가 사이퍼 잘할 것 같아. 저 좀 우물가기 하는 거 좋아. 약간 변태같이 잘하실 것 같아. 그게 무슨 소리야? 잘 가라, 미리 얘기하자. 저희 혹시 게임 재시작 가능할까요? 저희 팀 연막 바이퍼분께서 바이퍼를 안 사셨다고. 저는 바이퍼 연습하려고요, 이제. 진짜 레전드잖아요. 바이퍼 됐다면서 왜 앉았어.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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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. 생각을 해봐요, 봐봐요. 저 팀이 꾸허 님 있잖아요, 그죠? 네. 세이지잖아요, 그죠? 네. B 막을까요? 무조건 B 메인 막으세요라고 지금 쿨링 중일걸? 내 해는 쓰레기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네. 쓰레기 같다니, 이렇게 키워야 돼. 벽 올라왔겠다. 자, 깨고요. 하나, 둘, 셋, 달려! 시티 쪽으로 갔어요. 시켰어. 라라라, 오오.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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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. 아! 한 명 남았습니다. 어, 라스 포, 라스 포! 라스 포! 라스 포! 긴장 풀어, 긴장 풀어, 긴장 풀어, 긴장 풀어! 나왔다! 나이스! 나이스! 나이스는 이왕 이렇게 든 거 비를 한 번 더. 내 해는 쓰레기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네. 나 물리 안 따가보긴 해요. 잔인한 사람들. 내가 같은 팀이어서 다행이다. 와, 저기 옆에 숨어있었네. 사고 났다. 개피기남! 차와! 우리 근데 일 아까 놓고 너무 너무 자신 만만 했나? 다시 초심 잡아야 되나?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빨리 했어야 되는데. 아, 뒤에 있다. 아이구. 아이고, 자. 맘쌤 아쉽니. 우리가 금방 봤던 거 같은데. 나 그냥 총에 못 쏘는데? 배터리 설치에요! 어? 잡았잖아 한 잔에 샤워! 도시하고 있었다고! 아니 근데 이거는 내 예상에 없던 그거긴 해 일단 나도 내가 이렇게 못 쏠 거라고는 예상 못 했어 1킬 4킬 아니 근데 그러면 설백님 0킬은 예상한 거야 쇼트 게임 B에 둘 마사 나이스 나 B링크 맞을 수 있어 기다려봐 미는 중 여기 갔네 나이스 나이트 라스트 라스트 설 오케이 나 리콘 있어 나 리콘 있어 백사 어 잘못 꽂았어 백사 아니라 나이스 잡았다 나이스 잡았어 나이스 자자자 설백님의 1킬에 박수는 박수 와 감사합니다 이거 보롯이 아니죠? 아니 펭귄님 근데 진짜 잘해졌네 너무 잘해 옛날 그 느낌 아닌데? 나도 진짜 못해졌네 아니야 펭귄님 아니야 나 그렇지 않아 그..그런가? 밑에 같이 밀자 오케이 자 눈뽕 하나 둘 셋 살찌 중 살찌 중 살찌 중 이거 소바 공이 써서 빨리 밀면 좋아요 아우 오른쪽이야 오른쪽 아 라 사이트 오맨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어 백사야 백사 거기 아 아 한 대밖에 못 때렸어 오 오 아니 잡기 슬퍼서 나이스 나이스 되나? 될 것 같은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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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니 자 근데 이대로 있는 거로 한 번만 더 어때요?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 가야지 질문 있습니다 지금 여기 팀에서 누가 제일 비명을 잘 들읍니까? 고혜야 미안하지만 여기는 자기의 실력이 비명밖에 안 들은답니다 너의 플레이를 괴로워하진 않았어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알았어 난 보혜가 싫다 아니 보혜 비해서 여기 태양별 가지고 맨날 용실 뒤치는 거 맨날 당해야 되는 거이? 가보자 이번엔 이기자 나만 잘하면 돼 아니요 설배님 잘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네 미안 깜빡 잊고 부정을 안 했어요 뭐라고? 뭐라고? 아니 뒤져서 턱턱 깔아놔 담아서 흰져버린 세븐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뭐해 또 무슨 짓 했어? 담아서 흰져버린 세븐 진짜 게임 개가 차하네 진짜 극장 뭘 봐봐 나 봐버렸어 네온 88대 린 저거 업거 아니야 이거 세븐이한테 뒤에 온다 왼쪽 지디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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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온 네온 팝퍼 조심해 아잇 들어왔어요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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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네온 저 자식 진짜 아잇 아잇 진짜 아잇 이 구질 먹는 싸우인데 아잇 뭐지? 서비스 윙 층에 오파이스 한 번 하시 여보 들어왔어 들어왔어? 아브노피스 이웃 은힝에 오파이스 채리 들어왔어? 하하 으하 나 피해날 것 같아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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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 드랍스! 들어왔다. 나이스! 오, 슬라이스 침착했는데? 야, 위치 오빠 좀! 시티 밀렸다. 시티 밀렸다. 네온한테. 나이스! 굿! 굿! 아, 뚜리 난다잉? 확신하다! 어. 하, 스타! 아, 이거 8000원인 사줘야겠다. 철맹님이 저 사주세요. 오케이. 나 8000원이 쎈. 어, 뭐야? 머리도 8000원이요? 머리도? 머리도? 머리도. 나 눈꺼우나 다야. 눈에 머리야. 오, A3! A3! 아, 미치. 제이지야. 나이스 포화다 A다! 죽여라! 죽여!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겼다! 맞아, 막판 이긴게 이긴거지!